4.15 총선의 정직성과 무결성 문제를 탐구해 보면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부정선거와 관련된 현안과제들에 깊은 관심을 갖고 또 외만한 전문가들을 훨씬 능가할 정도로 정보와 지식으로 논평하는 제야의 고수들이 다수 있습니다. 노주연 씨는 새로운 점검을 되느라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마다 거의 매일 자기 시각과 자신의 판단을 담은 글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노주연 씨는 양산 재검표 현장에서 주심 조재연이 감정 목적물로 채택한 정보물들 가운데 일부가 공개된 것에 대해서 논평을 보내왔습니다. 이 논평을 한번 공유할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찢어진 투표지에 대한 노주연 씨의 논평입니다. 재검표 씨의 찢어진 투표지도 다수 나왔습니다. 다시 출력하기가 번거롭고 시간에 쫓겨서 테이프로 붙인 것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상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고 같은 페그린 대법관은 애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변명을 수용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상식적으로 투표지가 찢어졌다면 투표 및 계표 현장에서 발견하여 재발행하거나 기록장에 남겼을 것입니다. 더욱이 분류기를 통과시켰다면 바로 검출되었을 것입니다. 대법관들이 이를 무시하는 판단을 한다면 최후의 보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해야 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시간에 쫓겨 가지고 하자가 발생한 것을 알면서도 qr코드의 일렬번호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번급함 때문에 그냥 집어넣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조작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 대한 견해입니다. 노주연 씨의 주장입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서 찢어진 투표지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조작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사본은 개표 장소에서 분류기를 돌려 만든 것이 아닙니다. 컴퓨터상의 다수의 투표지 이미지를 낱장 형태로 자른 이미지일 것입니다. 여기서 컴퓨터상의 다수의 투표지 이미지는 수십 장의 투표지 이미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사본에는 찢어진 흔적이 있는 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배춧잎 사전 투표지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 사본을 컴퓨터상의 이미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모조지 단위 그러니까 20장에서 24장 투표지 이미지 등으로 출력한 다음에 고속스캔으로 돌려 만들었다 해도 찢어진 흔적이 있는 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재단기로 자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확인하게 되면 배춧잎도 등장하지 않고 그 다음에 찢어진 것도 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전 투표지가 찢어졌다면 qr코드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사본에서 qr코드가 일치하는 투표지 이미지를 쉽게 찾아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원본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 대한 견해입니다. 노주연 씨 견해입니다. 4.15 총선 전체의 무효를 위한 최후의 보류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해야 될 투표지 이미지 파일 사본은 분류기를 작동시키지 않고 생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검표시 분류기를 작동시켜 생성한 투표지 이미지 파일과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투표지 이미지 파일 사본에는 인쇄상의 오류와 재단상의 오류가 발생한 투표지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선거의 무결성이 깨질 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패착에 대해서 노주연 씨의 주장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패착은 시간에 쫓겨서 정석대로 통과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조작투표지 이미지를 다수 생성한 것도 랜덤하게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표도장 이미지를 넣는 것도 랜덤하게 무작위로 했을 것입니다. 또한 관리관 도장을 넣는 것도 컴퓨터상의 다수의 투표지 이미지를 낮장의 투표지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투표지 뿐만 아니라 당일 투표지까지도 위조해야 되기 때문에 검증하고 보완하는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쫓겨서 결국은 부실한 통과를 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노주연 씨 주장입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내놓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내놓지 못한 이유는 전산 결과치와 실제 투표지와의 무결승이 깨져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추가하게 되면 원본에는 투표지가 접힌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검 표시 확인된 투표지는 거의 다 빳빳한 후 접힌 흔적이 전혀 없는 신권 다발 같았습니다. 이것으로 게임이 쉽게 끝날 수 있으므로 원본 파일을 내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인 4.15 개표장에서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삭제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노주연 씨 이야기는 소위 4.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원본 파일에는 소위 그 투표지가 접힌 흔적까지 아마 생생하게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정거물들이 출연할 때마다 노주연 씨는 자신만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제게 계속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양산을 재검 표장에서 터기사항에 대한 노주연 씨 제야의 고수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드렸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알 수 있는 정확한 경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